Hi guys, we are at the coca-cola museum 엄마, 봐봐, 엄청 크다 왜 진짜 기계에 놔두는 거야? 옛날에 놔둔 기계 너는 마크 마크 이것은 나의 파트다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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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툭툭툭 찍어주고. 팔 키링 로봇 같은 거 아니야? 여기도 힐 스페셜에서 이게 메탈이 붙더라구요. 철가지가 들어있는 테스트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철이 이렇게 찢어질 수 있어. 이거 갈 수 없지? 피지 로봇. 피지 로봇. 어. 들어갈 수 있어? 못 들어갈 수 있어. 여기도 실패해. 블렌더 있어요. 엄마 진짜 돼 지금? 지금은 되냐? 엄마. 엄마 지금 켜져있어. 켜져있다. 근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살짝 이따 오는 것 같아. 좋아. 좋아. 자자자자 움직이나. 좋겠다. 굴리다. 메탈. 레워. 알아. 이거 알아. 이거 옛날에 봤을 유튜브에서. 이 랩이 레벨이 스페커 안녕!